저희가 그랜드 챔피언 메이크업 부문 이제 수상하신 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캠퍼스에서 온 17살 김지연입니다 네 이렇게 큰 상을 탄 만큼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혹시 수상소감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저 이렇게 큰 상 받을지는 예상 정말 못하고 일단 나가보자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니까 진짜 너무 과분하지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못하게 되는 경우 때문에 집에서 다 재료들 가져가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한테 휘가 끼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힘들었지만 가족분들이 많이 저한테 격려해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보살펴 주시니까 그게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분들도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더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 강남캠퍼스 윤정은 원장님께서 항상 부르셔가지고 너 정말 잘한다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잘하나 싶어서 가끔 이렇게 저 스스로도 묻기도 했지만 저희 담당 선생님 윤정은 선생님도 포함하셔가지고 모든 선생님께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 덕분에 더 자신감 없고 열심히 한 것 같고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좀 이번 대회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어차피 너 할 거면 이번에 큰 상 받아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주위에서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큰 상을 타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GBC에서 제일 큰 상 그리고 제일 많은 금액을 받으셨는데 혹시 금액으로 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뭐 할 계획이 있다러나 그런 게 있을까요? 일단 대부분은 대학 등록금에 저축을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축하드려요 그럼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